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연준의 물가 상승 전망 속에 최근 이틀간의 내림세에서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8% 오른 26,149.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5% 높은 2,823.81의 기술주 중심의 날싹지수는 0.22% 상승한 7,411.4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등결했습니다. 연준은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위로 올라갈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2% 부근에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1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연말 연휴 쇼핑 시즌에 따른 고용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ADP 정리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23만 4천명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전망치는 19만 3천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속보 골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상승한 64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속폭이나마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휘발유 재고는 200만 배럴, 정제유 재고는 190만 배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연준이 기존의 통화정책 경로를 유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간의 하락세를 접고 속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계속 신경 쓰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부동산과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고 하락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헬스케어 쪽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죠.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 분할 소식에 코스키가 장중 큰 폭으로 올랐다가 약부압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던 것이 영향이 있었는데요. 코스닥도 개인들은 샀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끄리 매도를 보이면서 910선대로 밀렸습니다. 오늘 2월의 첫날입니다. 1월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는데 2월은 어떨까요? 오늘도 증시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1부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진 첫 교도 연설에서, 연두교사에서 죄송합니다. 미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 핵심은 역시 경제였는데요. 이게 주요 내용이 어땠는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의 모습으로 한국 시간으로 어저께 오전 11시죠. 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소폭, 그래도 약세 모습 보였지만 작년에 상당히 미국 증시가 좋았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나의 힘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했던 연두교사,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통상에 애뉴얼 메시지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올 2018년도 올 한 해 동안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기본 키워드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본 틀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저께 오전 11시에 발표되도 그 내용을 보시면서 몇몇 키워드를 같이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그러고요. 한자죠? 연두교사 이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몇몇 키워드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 관련돼 상당히 강한 의견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본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1년도 지났다. 이런 얘기를 먼저 처음에 서두의 내용을 꺼내놨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아메리카라는 얘기, 그리고 드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즉 올해 2018년도 11월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컨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희망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림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보호무역주의, 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뒤에 것을 자세히 스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번에 나왔던 단어 가운데서 통상 스트롱, 그리고 프라우드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아까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모습을 들여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물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시겠지만 일자리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력, 즉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몇 가지 자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2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열려 있고요. 그것도 통 제조 부분, 단지 제조 부분만 보더라도 20만 개 이상의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누적으로 보면 240만 개의 일자리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팩트를 보고 있고요. 다만 팩트체크를 해보면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달 20만 개 이상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전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일자리는 좋아졌기 때문에 뒤집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는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이런 어떤 팩트체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 통상 고형을 넘어서 우리가 비실험류라고 부르죠. 실험류라는 부분도 보면 통상 45년, 즉 미국 역사 이후에 45년 만에 어떻게 보면 실험류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다른 팩트를 보면 이게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즉 1년밖에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난 45년 만에 최저의 실험률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평가를 예상 못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통상 눈에 띄는 것들은 아메리칸, 아메리카.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계 미국인 우리가 통상 흑인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 그만큼 아프리칸계 아메리카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 시기보다 실험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히스패닉, 아메리칸인 이런 어떤 히스패닉 계열의 아메리카인들도 예상보다 실험률이 어떻게 보면 더 로스트 역사상 가장 저점을 보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적절치 않다. 이런 평가가 좀 엇갈리고 나오고 있다 보겠고요. 덤픽트 가운데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항상 자신감이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가장 또 눈에 띄는 것들은 이 단어입니다. 즉 최근 들어서 미국의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스매시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원 레코드 에프 더 원화돼가지고 계속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통상 스매싱이라는 표현은 결국 깨트리다는 개념인데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상 이번에 교두연설에 가장 헤드라인 앞쪽에 넣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우리가 통상 텍스의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작년부터 법인세 인하를 이제는 45%에서 상당히 좀 내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강조하고 있죠. 미국 역사상 이렇게 세금을 깎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몇몇 데이터를 좀 보면요. 과거 시기에도 몇몇 대통령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통령도 그동안 텍스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가장 최고의 어떤 감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감세가 11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팩트체크에 틀리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나 일자리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결국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관련돼서 예상보다 부정적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창 관련돼서 한국 비행기가 북한을 비행기에 갔고요. 이와 관련돼서도 미국이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든 딜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미국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두연설 가운데서 북한 핵무기가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돼서 지금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시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북한을 상대로 상당히 이런저런 딜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아랫에 이런 데 가면서 방위 산업 관련 주에 상당히 수입을 좀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키드마트 이런 어떤 제품들이 상당히 그동안 미국 증식이 이끌었는데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연두교조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지난 3일간의 약세가 오늘 새벽에도 이어졌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얘기했지만 주가에는 일단 덤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키드마틴의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키드마틴 통상 의류 한국에도 수많은 로키드마틴, 과거에는 로비스트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의 로키드마틴의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아졌죠. 왜 좋아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발 이슈를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과거 시기에도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관련돼서 로켓맨 등 수많은 얘기를 한과 동시에 이 방위산업 관련주가 좋아졌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한국 증시는 어렵더라도 미국의 방위산업주는 지금보다 상승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로키드마틴은 통상 항공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드 관련돼서 상당히 좀 관련 어떤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종목 가운데서 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RTN이죠. 레이션은 우리가 통상 미사일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과거 시기에 터마하크가 통상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인디안들의 도깨를 우리가 터마하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터마하크가 상당히 좀 비싼 미사일인데요. 터마하크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로키드마틴의 주가 그리고 레이션의 주가가 상당히 극등했다 보면 좋겠습니다. 눈이 띄는 것들은 2017년도에도 좋아졌지만 올 한에도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180달러에서 20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지금보다 더 험악한 얘기는 하지 않겠느냐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세제 개편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기대했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어떤 코멘트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작년에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빅히트 쳤던 것이 택스컷 즉 감세 제도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올해는 SOC 투자를 작년에도 실언금했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니까 최근 들어서 원달러가 강세가 되더라도 약 천조가 넘어서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는 감세 올해는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통상 인프라 투자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시는 것이 굴삭기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미국에는 굴삭기 기업 가운데서 캐터필러 즉 캐트입니다. 캐터필러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셨던 분들은 탱크의 왼쪽에 오른쪽에는 무한계도 이것을 우리가 캐터필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한 굴삭기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SOC 투자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캐터필러가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작년 3월달 같은 경우에 90달러 그리고 작년 말에는 150달러니까 어느덧 1.5배 정도 상승했는데 작년 안에 상승했던 이유가 SOC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상승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1조 5천억 달러를 통해서 SOC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캐터필러 주가가 2018년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연두교수 즉 애뉴얼 메시지의 기본적인 특징은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할 것이니 하원과 상원에서 도와주세요. 그런 시그널인데 어쩌면 캐터필러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뮬러 특권을 비롯해서 계속 러시아 커넥션 이런저런 노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원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예상보다 캐터필러의 주가가 하락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한국 중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환율에 대한 모습을 보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고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약간 의외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세로 가는지 약세로 가는지 좀 이해가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 경제를 이제는 아메리칸 포스트 즉 보호무육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요. 어제도 예상보다 달러는 약세 그리고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로 갔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무시한 발표를 했는데 몇몇 팩트 체크의 결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 관련돼서 좀 잘못된 내용 그리고 거짓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하면 취임 이후에 첫 연두교수의 어떤 결과가 일단 시장에서는 과연 그게 될까 이런 어떤 냉담한 표현이 주가의 어떤 약세와 마무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반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시켰습니다. 올해 첫 fmc 회의가 마무리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 주목할 만했는지 기자회견은 없었었죠? 네 그렇죠. 통상 fmc가 369, 12일 1년에 4번 정도 기저회견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해 보시면 3번의 기자회견이 3월달, 6월달 그리고 12월달이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 미국의 의장이 나와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이런 이런 이유로 올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1월달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니 앨런 의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인물은 이제 1월달로 끝이죠. 이제는 3월달에 fmc 때 기준금리 동결하던 인상을 하던 이제는 제론 파울 또 다른 남성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제니 앨런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료 화면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몇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일단 페이퍼로 나왔는데요. 자 그 페이퍼를 제가 잠깐 좀 다운받아 봤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번 1월달에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몇몇 단어 관련돼서 보기 보면 좋겠습니다. fmc 회의가 열리게 되면 즉 디셈버 지난 12월달에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난 12월달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답니다. 다만 지표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일단 fmc 때 그런 어떤 회의를 했다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 12월 즉 작년 미국 정시가 상당히 좋았던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코노믹 액티비티 경제활동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경제활동이 여전히 라이징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라이징되고 있냐면 솔리드레이트 즉 단단하다 경고하다 경고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경고할 정도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년 12월달 경제사항 관련돼서 fmc 어떤 시각을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고용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가계의 어떤 가계 소비라는 부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법인세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경고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실험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니 앨런 의장이 내가 의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반어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어려운 일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플로드라는 통상 눈에 띄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올라가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단점을 보고 있고요. 또한 fmc를 비롯해서 한국도 통상 인플레이션 목표가 2% 되고 있는데요. 2%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약간 아쉬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 결론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현재 미국의 fmc 때 기본 기준금 레이트가 1과 4분의 그러니까 이게 1.25%죠. 1.25%에서 1과 2분의 1 즉 1.5%의 밴드로 일단 이번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기본 틀거리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 이 부분을 좀 잠깐 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잠깐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건 생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띈는 것들이 이번에 fmc 때 기본적인 틀거리 가운데서 이제 1월까지는 제인 엘렌 의장이 하고 3월 달부터는 또 다른 인물을 낳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특징이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주가가 상당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이 상승보다 하락하고 있어서 어쩌면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를 통해서 반도체 주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쩌면 올 한해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이겠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제인 엘렌 의장을 이어서 이제는 제론 파울 새로운 fmc 의장이 되고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작년까지 좋아지고 있다. 다만 올해는 어떻게 좋아지고 있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인 것 같고요.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애플에 대한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어저께 액면 분할을 관련된 노이즈가 많이 있었죠. 물론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노이즈는 다시 한 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가장 시가총액 1인 기업인 애플이 이렇게 주가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단기간에 밀렀다기보다 급나게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그동안 통상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즉 휴대폰 만드는 회사인데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아이폰 10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 X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10 그러니까 이런 아이폰 관련돼서 예상보다 작년에 부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세계 1위 기업 그리고 미국 1위 기업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월 18일 날 180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160달러 160달러 밴드까지 단기간에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애플의 주가만 밀린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필라젤피의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반도체 지수가 좋죠. 결국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총합이 작년 12월 올해 1월 23일 1393선에 이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를 결국 기본적으로 애플이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제니 앨런 의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앨런 의장은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기준금리가 올리더라도 내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에 정확하게 어나운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장 친화적인 인물인데 제롬 파울 이제 신임 의장이 됐죠. 신임 의장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코드가 잘 맞는 인물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니 앨런 의장이 어쩌면 이번에 낙마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죠. 따라서 제롬 파울 의장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중앙은행이 독립적인데 제롬 파울 의장이 어쩌면 이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추면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 자리를 더 오래 할 거야. 그런 어떤 친 트럼프 성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과연 3월 달에 제니 앨런 의장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3번의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롬 파울 의장이 얼마나 지켰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는 기본적인 키워드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종량 1월 달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총평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국내 이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 삼성전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상 최대 파격적인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어제 장중의 주가는 8%나 급등했다가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제주가 이제는 국민주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영향 어떨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마무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었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시장 같은 경우도 2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었고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을 하니까 다시 결국은 보악 근처에서 시장 결국은 마무리를 시켰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적 발표보다도 오히려 실적 발표보다도 이미 다 대부분 나와있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액면 분할 이런 이슈가 나왔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액면가는 5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로 이거를 낮추느냐 바로 100원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지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삼성전자가 250만원이라면 거기서 나누기 50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5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맞춰진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누구나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어떤 주식이 제일 좋아 라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하죠. 야 그건 너무 비싸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접근하기는 어렵다. 알고는 있지만 좋은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려웠다라는 거 근데 이제는 액면 분할이 마치고 나면 한 5월달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5만원까지 내려오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귀족주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매 비중을 봐보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49% 거의 50% 절반에 가까이 되는 이런 금액을 매매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들이 30%가 넘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같은 경우는 겨우 한 15% 정도만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는 15% 정도밖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는 5만원 단위로 바뀌면 아마도 이제는 이게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이 가는 게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개인들이 참여를 하면 어떻게 보면 거리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좋은 오팡도 있고 좋은 실적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주체의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 삼성의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애플과의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 거의 시가총액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디에도 애플에 어떻게 보면 별로 밀리지가 않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으로는 어떻게 보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이벤트입니다. 실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바뀌는 게 없고 단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한 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날이 지나고 나면 50주가 보유하게 되고 가격이 낮춰지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런 가격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달라지는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아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다시금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가 즉 실적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가전이나 어떻게 보면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이 어팡이 조금씩 더 좋아져야지만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으로 얘기해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큰 호재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 맞춘 투자가 옳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던 미국 뉴욕 증시가 최근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불리는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거겠죠. 사장님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떻게 간다 이렇게 잘 가다가 어떤 식으로 갑니까? 너무 빠르면 우리는 저도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갑자기 급한 일이 있거나 할 때 150km 정도 160km 이렇게 밟아보다 보면 내일 제가 스스로 무섭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으면서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인 것 같다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MSCI 지수 아시아 지수를 만들고 이후에 연초에 이렇게 가팔랐던 적은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빨리 갔던 거죠. 그래서 조금 속도를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쉽게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이틀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조금 당분간 지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이틀간에 급락이 나오다가 오늘 다행스럽게 조금 상승이 나왔다는 건 조금 멈춰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 같고요. 물가 상승에 대한 이런 이슈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제 FNC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나 위험 선호 그런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매번 나오는 게 바로 빅스 지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위험 자산이 조금 위험한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빅스 지수라는 것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변동성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4.7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작년 8월 중순 이후에 최고치를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높아져 있는 게 맞다라는 거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앤화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쪽에서 우리 전세계 세계의 경제 전망치를 3.7에서 3.9로 올려잡았고요. 실제로 경기가 조금씩 좋아져요 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우리 열심히 하겠다. 1조 5천억 달러 가까이를 쓰겠다라고 한 발언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를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경기 회복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많이 촉발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때문에 통화 정상화 속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갈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버리면서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10년몰 이런 국제금리 같은 경우가 3%대 어떻게 보면 인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가 더 올라버리면 어떻게 보면 긴축 모드로 많이 가다 보면 유동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불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 9년간 낮은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제로금리부터 마이너스 금리까지 지금 현재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최근 한 2, 3년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작입니다. 실제적으로 확산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조금씩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점점 온기는 점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너무 강한 가속페달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너무 빠른 액셀레이터를 발룹은 건 아니다. 적당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희 다음 이슈 또 보겠습니다. 새 주인 찾기 어려움을 겪던 대우건설이 호방건설에 인수됩니다. 업계 3위 대우건설이 13위인 호방건설에 매각이 된다 라는 소식에 시장은 새우가 고리를 삼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구체적인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우건설이라는 큰 덩치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산업은행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에서 어떻게 보면 금호 아시아나 금호 그룹 쪽으로 갔는데 금호에서도 또 유동성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내다 팔고 이게 다시 산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는 결국은 호방건설 쪽으로 인수를 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거드럽게 시공순위 13위가 어떻게 보면 3위를 인수를 하는 격이 됐기 때문에 새우가 고려를 삼킴 겨위라는 죄송합니다. 삼킴 겨시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번입자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기업인 거 아니야 너무 호남 특혜 아니야 라는 얘기 그리고 당초 산업은행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좀 낮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버리면서 매각이 불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산업은행 쪽에서도 사실은 한 26일 정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계속해서 좀 그걸 늦춰가면서 잔고를 계속해서 거듭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떤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좀 생각보다 싸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결국은 새로운 주인 어떻게 보면 오너가 있는 회사와 오너가 없는 회사는 엄청난 시너지적 창출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오너가 강력한 오너가 있으면 오너십이 발휘가 되면서 훨씬 우리 주주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방간사회 같은 경우는 줄곧 좀 탄탄한 이런 경영을 해왔습니다. 뭐 주택격이 화랑과 수익성이 높은 택지주구에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베르디움이라는 이런 브랜드명을 런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다가 베르디움 하면 그래도 아파트명이다라는 것을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회사가 호방건설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파트만 뿐만 아니라도 실제로 건축, 터목, 프렌트 등 해외 사업은 물론 국내에서 현대건설, 삼성, 울산과 어떻게 보면 탑3 안에 들어있는 이런 회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전 시공하고 주관상 수익능력을 보유한 이런 몇몇 되지 않는 건설 작정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빅브레인드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호방건설하고 대우건설은 거의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호방건설이 10배 이상이 되는 이런 매출의 규모의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시너지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당분간은 호방건설과 대우건설이 좀 바로 합쳐지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호방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어떻게 보면 주택사업만 어떻게 보면 특화화 되어 있었던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토목이나 플랜트 같은 사업까지 확장하는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고 해외사업에도 어떻게 보면 진출하는 이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레저사업 쪽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많이 확대하면서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력을 동원을 해서 노하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긴 은행관리체제였었죠. 실제로 이거를 마무리하고 제대로 된 사주가 맞게 되면서 경영상의 안정성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사 둘 다 좀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제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335지수 중심지수다 이거는 뭐 편안 없고요. 어제 구강에서는 아래 저가에서 매수 그래서 뭐 짧게 빼먹고 다시 재매수 드렸었고요. 어제 실제적으로 별로 움직이지 않을지 알고 저희가 뭐 매도 홀딩에서 빼먹은 다음에 반대매매 매수를 잡고 위에서 뭐 아래에서 1포 위에서 1포 정도 주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오전상에 그리고 뭐 얘네들이 매수가 좀 셌기 때문에 설령 가더라도 얘네들은 다시 334, 335지수 다시 내려와서 머무를 거다. 중심지수는 지속적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위자리들 339지수 올라가더라도 얘네들은 다시 올 거니까 추가적으로 건드리실 분들은 335지수 이상에서는 매수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얘네들 그림들은 333지수에서 337지수까지 부합 구간에서 어제 출렁어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다시 중심지수로 회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335지수는 중심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성전략 만기전략을 짜기 위해서 변동성만 높일 뿐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상제항은 335.80대들 열고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예상 지지역들은 아래 추세 저항인 332지수들 한마디로 332.50 지수를 드릴 생각입니다. 여전히 334 아래에서는 매도 쫓아간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335지수 이상에서는 매수 쫓아간 거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자면 삼성전자 280만원대에서 240만원대까지 확인 매도로 빠질 거고 236만원 지지역에 270만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구간들은 퀵소 구간들이다. 그렇다면 얘네들 현미적도 매도에 매수까지 어제 다 마무리된 그림이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관망하면서 단타 위주로의 대응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대치 일봉상 잠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여전히 상방제약들 놓여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추세 지지력들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급락이 있으면 얘네들 지지력에서 매수받는 걸 우위로 볼 거고요. 중심 334, 5지수에 있을 때는 여전히 단타부터 짧은 구간 매매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래서 롱포는 위에서 340지수 이상에서의 추세 매도 그 다음에 330지수 지지력의 추세 매수 자리들만 노리고 이 중심 근처에서는 짧은 단타 구간이라 보고 여전히 335지수는 중심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선제 트레이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구체적인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고요. 오늘 무료 방송한다고 전해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달러 인덱스 먼저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요즘 이슈는 달러 인덱스죠. 20위 금리 인상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어제 새벽 4시에 FMC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상에서의 추세 하단부 지지력은 지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여전히 보압이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도 보압 구간 상단부 하단부 깨지 못하고 지지력을 받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구간에서 매수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 마무리 그 다음에 다시 매수가 들어갔었고 추가적인 하방 오차가 좀 더 있었으나 매수 쫓아갈 그림 아니다. 지속적으로 지지력 본다. 깨지 않았을 땐 깼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젓갈을 치더라도 얘네들은 다시 판단할 거니까 그냥 매수 유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매매 관점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자 어제 다시 박스권 우선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대로 차트들 실전 매매 차트들 그냥 열어놨고요. 윗구간에서 매도 그 다음에 어제 지속적인 매도 관점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새벽 1시 정도에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FMC FMC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달러인덱스 지지력에 주목을 할 생각이고요. 1247 00 자리 그 다음에 1238 00 자리들 여전히 어제와 같은 제왕점들 두고 거기서 오차 구간을 조정해서 매매 전략을 펼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도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도일 어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표 발표 이후에 어제 12시 반에 원유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다음에 지속적으로 흔들림이 있었고요. 저희가 추세 매도를 고점부터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끌고 왔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얘네들 채널 구간들 여전히 설정해서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바로 적가를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50 65달러 확인하지 않으면 재매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지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열고 봤었는데 아랫구간들 지속적으로 흔들리면서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도 치지 않을 거니까 매도는 65달러 이상에서만 볼 거다. 기다리라. 그 다음에 매수는 그대로 끌고 가셔도 좋겠다. 절대 매도 추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새벽 3시 4시부터 얘네들을 움직일 가능성들 연도에 둔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역시나 새벽 3시 넘어서부터 매수로 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64.20을 중심자리로 만들어서 매도 관점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64.90 그 다음에 65.20 그 다음에 65.40까지 전반적으로 65달러 이상부터는 매도 관점이고 매도의 시작은 65.20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65.4050까지 오늘 버티고 분할 자리는 65.4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은 65.40 근처에서 매도를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분들은 65달러 이상부터는 매도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원하는 그림들 지속적으로 패턴들 매도 추세 반등에 다시 재매도 본다는 관점들 크게 오차없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 여전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 65.20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상 지지력 들은 다시 하방 노리는 63달러부터 62달러 61.50 달러까지 가능성을 보고 대응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유로달러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어제 유로와 같은 관점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윗구간에서는 매도를 지속적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어제도 고가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더라도 절대 쫓아가지 안다. 박스권 매매다. 그래서 윗자리 매도의 아래자리 매수 관점인데 위에서 매도 위주로 본다. 그래서 어제 새벽 1시 이후까지 수익 나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인 달러 아니 FMC 결과 이후에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큰 여동 없이 반등만 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중심자료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또 어제 예상 제왕과 같이 1350대 제왕을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333.0까지 추가적인 하방 여력들 볼 생각입니다. 단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국가 최종 마지노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추세 상단부 넘어가지 않는 관점으로 위에다 손절을 잡고 대응할 생각이고요. 지속적으로 아시아 유럽장은 반등의 매도 관점만 열고 보겠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지지력을 보겠다는 거죠. 대신 얘네들 골드는 좀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 짧은 구간들 1350지수를 제왕으로 두고 매매를 시작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30개 넘어가지 않게 설정하시면서 추세 상단부 지지력까지만 본다. 그리고 얘네들은 꼭 손절 잡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국내 선물 그림들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패팅보다는 단타부터 시작해서 부합관점에 작은 구간 익제 작고 하는 매매 유효하겠다. 무리한 패팅보다는 부합관점 유지하면서 신규 자리들 만들기 위한 테스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오늘 또 조심해서 리스크 관리 잘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선제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 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